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이거 단식 메타가 뭐야 그냥... 너도 미니온을 안 먹어? 아니, 나 먹을 건데? 왜... 누가 그래? 아니 아까... 요즘 이... 세라핀, 소나가 1티어다 뭐 단식 메타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누가... 아 세라핀, 소나가 1티어는 아니고? 약간, 세라핀... 같은 원딜이... 유행이다 아.. 거품 근데 캡틀 몰아가 나네? 그러게.. 톡박당 톡박당은.. 우리 어떡하지? 고통당할 게 뻔히 보이는구만 잘해보자 팔 길어서.. 아 쟤네도 팔 길구나 오.. 쟤네 팔 계기인데? 아 맞습니다 으악 한 명 깜짝이야 어? 어? 어어? 어어? 어어.. 살았다 와.. 흘락! 풀 안 써도 됐었을 것 같은데? 아.. 좀 아슬아슬했어 근데 아 근데 무빙 되게 잘했다 점화가 빠졌는데 누구까지? 얘가 전원 받았구나 우리 점멸 받았다고 껍주네? 그러게 킬 주는 것보단 나으니까 됐어 맞아 어? 요즘 레드가 돌안 가면 하네? 아니 근데 너 닉네임 존재감 미쳤냐고 하하하하 아 근데 약간 나 이거 무슨 얘기 들었냐면 나한테 나 초등학생 애가 지은 것 같다고 그러는데? 하하하하하하 석박 조심 응 아 좋아 어? 비즈 롱 야 어? 어? 킬 텐마스 벽 킬 킬 터 시가공개갖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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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은데? 아 전멸 많이 있었으면 잡는데 그니까 슬슬 정글 조심.. 아 저 위쪽이구나 아 안돼 병신.. 난 병신이야 우리 요지력 되게 좋아서 응응 좋아요 좋아요 나 마나 없어요 괜찮아요 주의해요 괜찮아요 좋아요 정글 어디로 갔지? 아주 스바라시 장판 개빡치게 하네 어 나이스 이거지 좋아좋아 아 좋아 세르벤 좋지? 응 하하하하 깜찍기 공주네 가자 왔다 왔다 너 버리고 감 수고 괜찮아 아 까비 아 그래 너무 오래 질질 끌었다 정글을 부를게 뻔했는데 아 저거 잡고싶은데 아 저거 잡고싶은데 라인 못박게 해야지 크쿠르 빙 못박붙 못박았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윌리언 다 타지요 와 라인 좋다 맛있겠다 혼자 맡겠는데 혼자 먹어 먹었다 먹었다 아 잡았으면 안 되니 앙리아 너는 결혼생각 없어? 난 결혼생각 있지 하고 싶지 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해 결혼하고 싶다고 근데 약간 집에만 있으니까 그런가 싶기도 하고 내가 너무 어린 친구들이랑만 어울려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음 그냥 꼼 그냥 아주 그냥 죽을 것 같지 와 토크를 진행하고 싶은데 어 그냥 다 빠졌어 아 너무 좋은데? 친구야 아 나이스 토크를 진행하고 싶은데 이게 컨트롤 하고 있을 때 말이 안 나와 아 나 게임 중 너무 좋고요 아 나 잘하는데? 무빙도 좋고 댄스도 좋고 그렇다니까요 이게 다 팀 차이란 말입니다 어 근데 왜 쉬버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나쁘지 않네 형 어 잠깐만 나 시범만 보러 갈게 먼저 가 싫어 같이 가 이야 이게 유부남 뭐래 뭐만 하면 유부남이래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데 나 이상형 좀 재밌는 사람 음 내 와이프랑 이상형이 비슷하구만 어 와이프 힙합님도 이상형이 재밌는 사람 말을 했을 때 잘 통하고 잘 웃는 사람 아 근데 중요한 것 같아 그게 맞아 근데 여자들 대부분이 이상형이 재밌는 사람이더라고 맞아 와 이거 라인 클리어 꽤 괜찮은데 세라핀이 그럼 얘네 다 어디갔노 어 왜? 어 올라왔다 쟤 미드 같다 쟤 뺐다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정글이 같이 올 수도 있어 어 조심해야겠다 절대 무리하지마용 어 쟤 미드 있다 이럴 때 빠르게 딜굿 장타 쳐주고 좋았고 이거고 나이스 아주 굿 근데 이거 내려올 것 같다 이거 한 컵 안먹고 아 잘하는데 내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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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너무 잘해 나 되게 잘하네 좋았다 살려 내가 속독 걸면 그냥 바로 궁 써주면 되겠네 우리 서로 궁 쓰면은 그냥 꼼짝.. 꼼짝 못 하겠는데 좋아좋아 아니 나 소나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좀 부정적으로 보더라 약간 인식이 좀 안 좋긴 하지. 너무 쉬워서 그런 걸지도? 이거 약간 이닛이 좋아하는 원딜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있을 수 있어. 저기 있네. 공 빼 봤어요. 점멸, 점마 다 있어요. 저도 힐 있어요. 근데 속박을 잘 걸려준다. 걔네 노궁이네. 모르가나 노궁이네. 바로 그냥 박아버릴까? 육랩인데? 박아도 돼. 그러네. 안녕하세요 게이틀린님. 정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잘하는데? 이거 원딜이 너무 잘하니까 진짜 편하다. 진짜 이게 띄워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원딜이 너무 그지같은 놈들만 만나.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정상적인 원딜이 없어. 그리고 바텀은 그.. 그게 있어. 그.. 듀오로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맞아. 아 난 듀오를 너무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어. 그니까 맨날 솔로로 하고 이제 원딜이랑 개판 싸우고 맨날 그랬거든. 그럼 원딜 조금만 자기가 실수했으면 바로 소프트하자잖아. 그러니까. 나이스. 나이스. 어 우리 미쳤는데 그냥? 어 이거 한 판만 더 할까? 오케이. 다 맞았네. 난 잠시 손을 내비는 이거 먼저 하고 싶네? 어 이거 최악이었다. 이러면 난 신경쓰지 말고 딜 넣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어 덕분에 잡았다. 이게 평소에 다른 사람이랑 듀얼을 했잖아요. 원딜 바로 도망갑니다. 킬 각을 못 봐요. 아이 그럼. 집에 가자. 필드 없네. 오케이. 아 아 저거 먹고 갈까 그랬나? 에이. 아 까였네. 원딜 빼고 다 다 쳐주는 거 같은데? 어 그러게. 아 또 티문이 이렇게. 바텀 게임이라고 했어. 잠깐만. 아 아니다. 그냥 가야겠다. 미드가 저렇게. 저 따위로 터지면 안 되는데. 좀 많이 터지긴 했네. 괜찮아. 우리. 우리는 진짜 죽으면 안 되겠다. 아이 제드가. 제드랑 싸이리라. 우리 궁 도 있고. 뒤. 제드가 궁 쓰면 무조건 뒤로 오니까. 제드가 궁 쓰면 뒤로 간다고?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 챔피언 뒤로 가. 무조건. 야 이 개색. 귀여워. 나이스. 그대로 도망가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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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어어. 아이고. 오 너이스. 와 용도 먹고 살았어? 대박이네. 오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힌데? 완전 길거리인데 쟤? 와아 씨. 오오. 이것이 주랭의 힘인가? 어 나 말투 완전. 말투 완전 초딩 같네. 하하하. 그 W 쓸 때 스택 안 쌓인 상태로 내가 W 하고 W 외우면은 힐 된다잉? 알지? 뭐라고? 너 방어 막 할 때 잠깐만 선생님? 괜찮아요 힐 써줄게 아주 좋아요 어? 이거 다이브다 우리 궁 있잖아 나 궁 없어 어 이거 진짜 위험하다 아니야 아니야 텔탈 이러면 개퀄인데? 정답 못 잡지 어? 나이스! 너무 좋아 아 우리 쏜아 기가 막히네 진짜? 아 이게 안났네 와 에이 어? 사고인데? 이거 어 아아 아 내가 너무 치명적으로 실수했다 경신? 나이스 제발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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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까비 잘했다 잘했다 아 단대? 근데? 어 이놈이 너무 달다 음 나이스 나이스 우리 이제 미드 가야겠다 그래 미드가자 쏘다가 왜 좋냐면 이 슈렐리아의 군가 아이템 덕분에 진짜 좋은거 같아 빨리 가자 꺼자 무한 이속 증가 어 좋은데? 너무 편하네 어 좋은데? 너무 편하네 어 이거 끝까지 쫓아보지? 어 좋은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야 야 야 야 개색 나이스 나이스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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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에 싸운다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아니 이거 먹어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치엣을 진짜 잘 먹는다 뭐다? 어 아 아니야 세라핀이 진짜 편하긴 해 와 서버 채널 어떻게 이렇게 먹지? 위에 또 서버 와 저걸 피해버리네 안녕히 계세요 어 굿 야 이걸 들어오네 와 잘 들어오네 홈페이지 킬먹고 하는게 없구만 사일러스 사일러스 아 까비 저거 다 왔으면 죽였는데 와 이렇게 편할 수가 진짜 원딜 차이가 이렇게 심하다니 나이스 행복하다 아 우리 이렐 형 죽겠는데 어 잡겠다 아 까비 와 개까비 일 가자 형도 잘했어 우쭈쭈 이렇게 해주세요 아 팀 멘탈 테이커 테이커네 나 나 나 롤하면서 팀 교화시킨적도 있어 대박 어 가자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오케이 살려주세요 어 와 이거 싸우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이거 쿨났다 아이고 이거 쿨났다 잠깐만 이래라 이래라 그거 아니야 이래라 그거 아니야 이게 미쳤나봐 아 그 키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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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러면 4스택이래 선생님 어 와 이게 와 전 아직 배움이 부족한가 봅니다 아 근데 여기서 아 아 그냥 평타 계속 치지 까비 진짜 아깝다 제가 자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아 하하 하하 용 시원 이거 맘 먹고 자 들어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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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호 아 아 와 저걸 뱉네 어 정답 아 호 아 어 아 아 아 아 이 아 내가 지켜줄게 어 좋아 이거 왜 안 집히냐 여기 분명히 와드를 내가 봤는데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마쇼 아 이거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렐 형을 믿자 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이게 되네 아 이레리 진짜 개사기 채민건 맞다 진짜 인정 여기다 천하 못타 좋다니께 이게 사람이 잘못돼서 그렇지 채민은 좋아요 인식이 안 좋아서 그래 썰마가 잼 뭐하노? 이 새끼가 너 뒤질래? 이거 속도 좀 줘볼래? 아 안돼 여기서 킬 좀 먹었다고 그냥 기세등등 해버리나? 안녕히 계세요 이건 이건 못 구해줍니다 아 야 이걸 맞았다 와 진짜 너무 크게 맞았다 와 와 근데 다들 어디 있었지? 아 아 여기 큰일 났네 저기 옹기종기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달려 어? 저 건방진 것이 감히 뒤를 돌아봐? 뒤짐 나이스! 계속 달려! 아 쟤 안되겠다 너무 단단하다 어 선생님? 으아아악! 잡아줘 공! 아 걔는 돈이 없구나? 형님 달리세요! 레츠고 파래! 형님 달리세요! 레츠고 파래지마! 나이스! 나 던졌네 가 가 가! 가야 거겨 구규 구규! 그기! 까비 할 수 있어! 리드를 맞고 밀어 콕! 아 이거 빠져야겠는데? 이거 이레엘이 함께면 충분히 잡을만한데? 여기 3명 밖에 없어서 괜찮을까? 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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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포시라면 시야 점수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봅니다 어 이거 43 어 뒤로 빼자 여기 싸일 있거든? 여기 뒤에 있다! 여기! 이거 곧 용...이라서 저기 있나 보다? 모르가라 스킬샷 뭐야 저거 하하 어디로 날린 거지? 이거 쳤다 이거 쳤으면 해야돼 아 나 쟤들 진짜 개무서운데 와 나이스 공!!! 이거야!!! 바로 이거야!!! 아니 저한테 날리세요 어 내가 잡았네 아 개새끼 이거 안죽는거 봐 하하하하하하하 와 야 1회는 진짜 개새끼 샘이 맞다 와 진짜 저걸 먹여버리네 그냥 와 미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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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저걸 야 이게 맞네 얘 척속박을 하네 깜짝 놀랬다 너 줘야겠어 네 오호우 오우 전선을 돌파해 나이스 발원 오케이 끝 끝 이러면 끝났다 달려 미드 밀러 가야겠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밀어보자 나이스 와 죽지마 좋아 섹시하다 플레임 섹시하다 플레임 안녕히 계세요 아니 이건 부처님이 와도 나 못 구해줘 까비 난 슬퍼 난 슬퍼 난 슬퍼 아 사이리 무섭긴 하다 여러분 우리도 유튜브 채널에 로리나 한번 올려볼까요 아 이거 아 근데 그거 정말 맞아? 아니 너무 재밌잖아 아 지금 이러는게? 응 내가 원래 승패에 되게 집착하면서 엄청 빡겜하거든 그래서 롤이 재미없게 나와서 안했는데 너랑 하니까 너무 재밌다 질게임이 자연스럽게 되네 날 이렇게 해줘야지 재밌으라고 하는 게임인데 이기면 재밌잖아 우리 또 지면 둘 다 말 없어질걸? 우리 또 지면 둘 다 말 없어질걸? 우리 지면 둘 다 말 없어질걸? 이거 뭐 어디가세요 문어님 어디가세 아아 살려줘 와 진짜 존로 탈구다 섹시한 하필! 야! 야! 학살중 말자 욕먹는 중 오케이 어! 형! 나 이거 이건 헉! 우리 벌써 4형이야? 야... 집에 가자 아니 피 회복량 무슨 일이죠? 그니까 유지력이 미쳤는데 그냥? 난 전혀 안가 상남자기 때문이지 날 믿는구나? 어... 그렇지 궁 진짜 잘 쓰던데? 뒤에 쓰면 돼 했는데 그냥 그냥 기가 막히게 뒤에다가 싹 쏴주는데? 코코도 빙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εις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떡하자고? 가빈다! 아니다! 방어막 양 무슨일이야? 와 내 반피가 넘게 방어막인데? 와... 달려! 죽여버려! 손새끼! 쏘나가 좋은 점이 여기서 발휘되지 무한추노가능 죽여버려 그럼 해줘? 나 집에 가야겠다 밀러 가야겠다 하하! 감히... 파괴하자 상위 인지 전전히 지불자 포탑을 파악했으니 아아아아아아 와,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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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끄깍. 아, 까비. 아, 진짜 감발에茹 melody 안da. 아, 진짜. 아 넥서스와 터지는 모습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거야? 아, 아아, 아. 아. 잘 봐,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어, 살렸다 mira, 아 굿굿 아 너무 재밌었다 재밌었다 아 근데 진짜 나 빼고 다들 사진 이쁘게 잘 찍혔네 굿이요 어 나 실버 3이래 아 아니네 배치 두 번이구나 그러면은 뭐 골드까지 올라갈 수 있겠네 다 이기면 그럴지도 와 세라핀 딜량 2위네 미쳤다 그럼 좋은 썩 좋은 원딜이지 실버 1인데 실버 2라 그러지 않았어 나 실버 1 아 실버 2라는 줄 바닥부터 올라왔다 진짜 왜 어디서부터 시작했는데 실버 4 배치 완전 망해가지고 한 번 더 고? 어 고고 좋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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